야! 니가 오늘 온다던 그 사회봉사자야? 어, 그런데? 사회봉사한 사람 등장이 왜 이따이지? 사진마! 아! 약간 이상했지?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어 자세히 보면 예쁘진 않아 전체야? 뭐야? 찍어놔야겠다 체크 체크! 나 오랫동안 보게 와, 맛이 나네 일단 할 건 해야지 사랑해 나도 너무너무 사랑해 아, 진짜 배신감 진짜 배고파? 어떻게 저기 라면 먹고 갈래? 차 더러워, 일어나